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더블엘스 오버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엘스 오버리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8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8주년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? 19 29 29 그러니까 자보로 27 28 여러분들도 분명 저희랑 같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이렇게 다같이 오랜만에 스태프들 만나서 기분이 좋은데 같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함께 하면서 행복한 저희와의 추억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앞으로 8주년 아니고 몇주년까지 갈까요? 올해 가야죠 올해 열심히 함께해서 보통 이러네요 100주년, 1000주년, 영환이 기한을 정해내지 않는다는거죠 좋아요 내일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8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표 못난이 영생씨부터 대못 대못 왜 이런거 한다 정세씨 대표 못난이로써 정말 8주년 올해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도 한참 먹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기에 항상 저희가 힘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더 못난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개인활동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언젠가는 정말 감사하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감사하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서로 개개인의 모습도 더 잘 보여드릴거고 다섯명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막 같이 모여서 좋은 음반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오래오래 유통기한 없는 더불어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더 못난이 아뇨 더 못난이 아니고 최상 못난이 세모 세모 저는 빨리 공부 마치고 여러분들 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 고맙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민씨가 하면서 리더 못난이 리더 못난이 얼굴 못난이 못난이 더불어속 501 없어도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도 여러 방면에서도 활동할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주시구요 여러분들도 더불어속 501이 또 함께하는 만큼 계속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몸 건강히 슈우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멋있게 진짜 세상 멋있게 세상 멋있게 이보다 더 멋있을 순 없다 오빠는 어때 간단하게 지금까지 더불어속 오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지가 힘들어 이거 편지 없게 그냥